이준석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준석 가처분 신청이 모두 다 기각이 됐네요 전부 다 이준석은 투명히 자기가 강공을 사용하게 되면 장수 판상과 영장 가처분 담당 판사가 자기 편에 설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만만했습니다 법은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다 기각하다 그래서 국힘당의 정진석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인정하다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3차 4차 5차 가처분에 대해서 일괄 곽하 및 기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인정하면서 여당 내 갈등이 일부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이준석의 이름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낸 겁니다 법리 해석이 아주 재미가 있네요 서울 남부지방부문 민사합의 50부 재판장 황정수 1차 2차에 이준석 여러분들 손을 들어준 그런 판사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을 채무자라는 가처분 신청은 각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 6명을 채무자라는 가처분 신청은 각기각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3차 4차 5차 가처분에 대해서 모두 국민의힘 측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다 끝난 거죠 이번에 결정을 내린 가처분 신청 사건은 각각 지난달 9월 5일 당정국위원회에서 개정한 당원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효력을 정지하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 완전히 당의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들이죠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6인의 선임 효력을 정지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해당한다 당 업무를 여러분들 마비시킬 수 있다고 본인이 확신했던 것 같아요 1차 2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결과가 이제 원인을 중앙일보 칼럼니스트가 오병상 칼럼니스트가 정확하게 그럼 1차 2차는 왜 인용됐고 3차 4차 5차는 어떻게 기각 및 각하가 됐느냐 짧게 딱 이야기를 하네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차례 가처분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8월달 가처분의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만큼 비상상황이었냐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처분은 당헌개정이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정당의 당헌개정은 정당자유의 영역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 정당활동이 당헌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와 달리 그 내용 자체가 헌법법률에 맹백히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효력을 인정해야 된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정당의 재량 영역에 들어간다 이준석은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다툼의 여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격이 컸을 겁니다 1차 2차를 할 때는 자기의 자필 탄원수도 먹격했기 때문에 3차 4차 5차에서도 자필 탄원서를 써가지고 제출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로써 공식적으로 권력에 대한 모든 끈이 끊긴 겁니다 물론 방송 나가서 욕하는 거야 본인의 자유니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당헌당규를 고쳐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의 재량권이 충분히 인정돼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힘당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 내지 기각을 한 겁니다 완전히 분탕질을 친 거죠 당을 그냥 말로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위한 한번 보시죠 최후의 근면이란 분이 이준석이 기댈 곳은 이제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자기가 입으로 말한 대로 지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좋은일마님은 머리 좋고 장례가 구말리같이 보이던 젊은 친구가 인성이 바닥이면 나락으로 처박히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777명이 여러분 찬성이고 3명이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댓글이 아니고 한 분의 의견이 아니고 그 의견에 대해서 좋아요 싫어요를 보면 여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동기님은 이준석이 이제 자숙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은 이준석은 국민을 배신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이를 이제 실망할 것입니다 이제 지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667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호놈님은 이번에는 좌필 타령 타령스니까 효력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너무 우습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에는 압축성장이란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런저런 실수도 이런 겪고 크고 자른 실수도 겪고 그러면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좀 더 자라게 되고 자라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건데 37살 먹은 이준석이 입신 초년 성공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경험할 시간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뭐 이 바람에 속구리 뺀 게 쫙 올라갔다가 그냥 농댕이를 친 거죠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응할지 법원도 자기 편이 아니고 당윤리위원도 자기 편이 아니고 여론도 자기 편이 아니니까 뭐 인재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라디오나 TV 여러분들 대담이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신나게 까는 거겠죠 이 친구는 뭐 지칠 줄 아는 겁니다 어차피 뭐 마지막까지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아마 앞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겠네 남는 게 시간인데 뭘 하겠습니까 이제 막 상대방을 막 까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처음에는 신문들이 또 많이 봤겠죠 그것이 뭐 신선하고 새로우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가게 되면 사람들이 무뎌지고 무관심하게 되겠죠 더 심한 말을 계속해야 신문이 또 나 방송이 받아줄 테니까 이렇게 조금 전에 보시면 혹시 총선의 공천 받고 싶어 1년 반을 조롱하려나 나무책상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용할 성품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школ을 듣고 싶어 2년 반에는 삼십시오 이시 한글자막 by 한효주